2017년, 작년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욜로였죠, 욜로.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가장 큰 화두는 일본의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소확행입니다. 갓 구운 빵을 찢어먹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 서랍 안에 반듯하게 게어져 있는 그 속옷을 볼 때 느끼는 그 행복함처럼 소소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에 집착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는요.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에 대한 집착이 사회를 더욱더 우울하게 한다. 행복에 대한 집착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우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된다는 그 집착과 강박이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중요하지만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살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요. 선교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선교지를 이동하게 됐죠. 그곳에 가서 처음 개척했던 교회가 빌리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대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대살로니가는요. 이 당시 인구 20만 명이 이를 정도로 이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아시아의 중간 사이에 있으면서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살로니가는요. 선교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대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사역을 그리 길게 하지 못하고 쫓겨다니게 됩니다. 베레아로 피신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도바울의 사역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바울이 아데노로 다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두고 떠나온 교회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개척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목자를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무겁겠습니까. 지금 사도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있으면서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델을 대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고린도로 와서 다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그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대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던 디모데가 그 대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바울이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요.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요.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개척한 교회이다 보니까 아직 교리적인 면이나 또 도덕적인 면에서 미숙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고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서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을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은요. 바울이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고하는 이 내용이 바울의 인간적인 권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고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오늘 3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투토 가르 에스틴 투토 가르 에스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 개혁개정 성계는 보니까 거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임팩트라는 청년들을 위한 유튜브 강연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마이크 임팩트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청년이 만든 사이트인데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곳에 나와서 자신들이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 또 자신들의 삶의 철학을 나누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의 조회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을 위한 강연 채널인데 1위 곽정은이라는 작가의 강연인데요. 강연 제목이 뭐냐면 또 하고 싶은데 남친은 그럴 수 없을 때 방법 무슨 강연인지 감이 오시죠? 또 하고 싶은데 남친은 그럴 수 없을 때 방법 이것이 청년들이 보는 강연 1위입니다. 조회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시청했다는 거예요. 3위도 이 사람이 한 강연인데요. 남녀가 성관계를 즐기기에 딱 좋은 이유 그 밑으로도요. 이 사람의 강연이 굉장히 많은 높은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연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침대 위에 관계가 즐거워지는 간단한 방법 혼전순결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강연을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은 성인 채널이 아닙니다. 무슨 음란한 채널이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1세기의 대살로니가 지역의 문화도 지금 오늘 우리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1세기 헬라 시대의 남성들이 부부 사이에서만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남성들은요.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인들이 미소년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종교조차도 매춘을 조장했었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천명이 넘는 여성들이 사제라는 이름으로 창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대살로니가에도 카비리라는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종교의식이 매우 성적으로 난잡했습니다. 종교조차도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게 하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순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결한 삶,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적인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적인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 음행의 원형이요.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포르네이아는요.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포르노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포르네이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음란한 것과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란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멀리하다 이 단어는요. 깨끗하게 잘라내라 이런 뜻입니다. 음란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할 것이 있고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음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음란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음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던 다윗조차도요. 음란과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음란과 음란의 이 문제를 이긴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죠? 예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음란을 이겼습니까? 음란과 싸운 것이 아니고요. 음란에서 도망쳤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바리 아내가 야시지한 옷 입고 와가지고 형제 우리가 침대로 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모님 왜 그러시냐고. 잠깐 앉아보시라고. 우리 얘기를 대화로 풀어보자고.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냥 도망쳤어요.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항상 이런 게 문제예요. 상황이 문제라는 거죠. 주여. 아무도 없는 집에 남녀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이거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요. 나하고 침실로 가요. 뭐 이렇게 했겠죠. 아주 야시시하게.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어떻게 해요? 뛰어나갔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개혁계정에는요. 도망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도망쳤다. 요셉은요. 성적인 자극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피했습니다. 이것이 음란을 이긴 비결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음란과 싸워서 음란을 피해서 이기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생이 엄청 잘 풀렸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2차, 3차 가자고 하는데 아니라고 됐다고 저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면 축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당합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회사에서 이 아저씨들이 일 끝나고 나서 같이 놀러 가자고 해서 그냥 재밌게 노는 줄 알았더니 아주머니들 도움받아가지고 논다고. 그래가지고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 3차 가자고 하는데 안 가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어쩌면요. 그 순간은 음란을 즐기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도요.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반면에요. 요셉은 잠깐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좀 잘못 보였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에게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산입니다. 얘가 한 번은요. 아파트 그 베란다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갔는데 저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가 아직 작거든요. 그래서 그 창틀 사이로 얘가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육을 하는데요. 창틀에는 머리조차 내밀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복층 그 2층에서 베란다에 머리 내밀어가지고요. 엄청 우리가 눈물 쏙 빠지게 아주 혼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난간에서 머리 내민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저희 부부가 그렇게 교육하죠? 위험하니까요.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위험한 행동은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부부가 나쁜 부모입니까? 율법적인 부모입니까?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입니까? 그렇다는 눈빛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산이에게 그렇게 해요? 산이를 사랑하니까. 산이를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난간에 올라가서는 머리조차 내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성 간에 스킨십 조심하라고 하고 왜 오빠 자체방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 그것이 지옥이잖아요. 오빠 방은 지옥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면 안 된다고. 오빠 차 타면 되냐고 안 되냐고 공갈 협박하고 오빠 만났을 때는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동문으로 맞춰야 된다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절대 1박 2일 여행 가면 안 된다고 막 공갈 협박하고. 왜 그렇게 해요?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아예 성적인 자극을 주는 그 상황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인 저도요. TV 채널을 넘기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채널을 넘기다 보면 야시시한 자매들이 이렇게 어쩌다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요. 어떨 때는요. 진짜 제 눈을 뽑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이 음행은요. 여러분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빠 믿지? 오빠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버지만 믿으세요. 아멘. 오빠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오빠 믿지? 이런 말 하는 놈들이 특별히 더 나쁜 놈들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이하 동문이에요. 세상 오빠 교회봐 다 필요 없어요. 오빠 믿지? 이건 아주 사악한 마귀의 개개이기에 여러분들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아멘이세요? 카일 아이들몬이 쓴 거짓 신들의 전쟁이란 책에 보면요. 미국의 포로노 산업에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100억 달러. 미국의 모든 장르의 음악 산업에 사용되는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야구, 미식축구, 농구에 소비하는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미국의 주요 방송국들의 총 수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100억 달러라는 금액입니다. 전 세계의 포로노 산업에 사용되는 금액이요.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포로노 산업 매출의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몰래카메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떤 몰카를 찍냐면요.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원나잇하고 그것을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그냥 몰래 올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가지고요. 붙잡아가지고 실제로 강간하고 성폭행하는데요. 그것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올리는 거예요. 한 여성이 자기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자기가 어떤 남성과 잠을 자는 그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남성이 이 여성의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고서는 그것을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상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우면 또 올라오고 지우면 또 올라오고 결국 그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니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만든 사람들의 잘못만이 아니고요.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클릭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매들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누나이고 누군가의 언니이고 누군가의 동생을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음행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음란한 것들을 깨끗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깨끗하게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때 아멘아멘 걸리는 거니까요. 주여 혹시 지금 계속해서 음란의 그 자리에 반복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끝나고 다시 컴퓨터 앞에서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예약하고 오신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적인 자극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성적인 자극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세게 이야기하세요. 음란한 것에서 도망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성을 부부관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을 부부관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은 이방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적인 쾌락, 자신의 욕정을 즐기기 위해서 아무데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관계 안에서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존중하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거룩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배우자가 원할 때 성관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거룩하게 지키고 상대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관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요. 부부관계 안에서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서로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부부들은요. 건강하게 성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각방 쓰시면 안 됩니다.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모님들 가서 각방 쓰시고 계시면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상대 배우자를 거룩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면 언제든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성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생활 하지 말라 이 전에요. 어떻게 성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색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사창가를 드나들고 포르노 사이트를 드나들고 다른 사람의 아내와 모텔을 드나들어도 아무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적으로 자유로워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색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욕은 그릇된 성을 창출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성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음욕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물건으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꾸어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이 성을 값싸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정지하셨다. 음욕은 성을 창조시의 가치보다 못하게 한다. 예수님께 있어서 성은 너무나 선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어서 값싼 생각으로 취급하실 수가 없었다. 사람이요. 색욕에 빠지고 음욕에 빠지면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물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범위 안에서 사용될 때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일에 탈선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성관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뭐냐면요. 혼전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또 가늠은요. 혼외 성관계를 말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부부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가늠입니다. 그리고 남색이라고 하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혼전 성관계든 혼외 성관계든 동성간의 성관계든 남녀로 짝지어진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성의 바운더리를 넘는 것입니다. 탈선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 바운더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혼전 성관계로 인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뱃속에 있는 태아들입니다. 이런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입니다. 지금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면서요. 낙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어린 생명의 인권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왜 여성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어린 생명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성도 보호받아야 되고 태아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요. 낙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책임한 우리의 성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성관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낙태는 뭐예요? 즐길 것은 즐기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곽정은이라는 작가가 한 강연 중에 다른 것은 안 봤는데요. 하나는 봤습니다. 봐야 되겠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 혼전순결주의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제목의 동영상인데요.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논리로 혼전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제가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혼전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누구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누구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 아니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각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냐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강연이었어요. 잘 생각하라고 여러분 생각 아니라고 마음껏 하라고 근데요 그 강연 밑에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나는 혼전순결에 찬성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성을 더럽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팩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혼전순결은 성을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무책임한 성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막 쭉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놨는데요. 아직 남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사용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민이세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어서 뭐라고나요 자기 교우를 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교우를 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음행과 가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성관계를 맺고 집사, 장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불륜을 행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은 부부관계 안에서 사용될 때 거룩한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 건강하게 성생활을 할 때 순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적인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을 부부관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적인 것이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적인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6절 우리 하반 부분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음란한 생활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은밀한 곳에 일어나는 그 일들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힘과 권력으로 힘 없는 대상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심판전에는요 성적인 죄가 가득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전에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무라의 심판전에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요 성적인 죄가 가득 찼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음란한 생활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가서 맘 편하게 죄 지으면서 살라고요? 죄책감 느끼지 말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면서 살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제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음란한 삶을 즐기라고 쾌락을 즐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경고를 쳐버린 사람은 사람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요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요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했던 기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다윗이 성적으로 무너지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격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한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음란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음란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귀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일주일 한 시간 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와서 주중 시간 내내 혼자 있는 시간은 마귀의 집에 가운데 있는데 마귀가 한 시간 바람 쐬고 온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바람 쐬고 오라고 괜찮다고 예배 잘 드리고 오라고. 어차피 주중은 나와 함께니까. 여러분 밤새 포르노 보고 와가지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모텔 같은 데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압니다. 이런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요. 종교적인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집니다. 영적인 생명력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전 여러분이요.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 즐거움보다 순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뭘 하죠? 한례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례가 남성의 성기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내가 택한 내가 나에게 구별된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시로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겠을까? 이걸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성생활이기 때문에. 그 성기를 보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기억하고 자극하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성생활이 성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찔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요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돈, 섹스, 권력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성적으로 완벽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적인 부도독과 바꾸는 것은 파멸로 이끈다는 바울의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도독함을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과 성과 권력은 궁극적으로 돈과 성과 권력보다 더 갈망해야 할 뿐이 하나님의 힘을 보이기 위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돈과 성과 권력을 가장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도 아쉬우실 때까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나의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어차피 실패했다고, 너는 틀렸다고, 너는 끝났다고 너는 어차피 더러워졌다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정지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열 번이든, 백 번이든, 천번이든 아무리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두려워지고요, 죄가 무서워집니다. 죄를 짓는 것이 지긋지긋해집니다. 왜요? 주님께 너무 죄송하기 때문에 주님께 너무 미안해서요. 이것이요, 우리가 음란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 것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